이라고 합니다. 어서오세요. 저는 2월 5일 날에 여기서 제 이름으로 프로의 명곡을 했었는데요. 제가 나올 줄은 몰랐어요. 흥가계열함은 저랑 동갑내기 친구인데요. 저 먹지 않게 부러워한 친구입니다. 제가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제일 고학력자거든요. 근데 부러워한 아이예요. 정한큰이나 그래서 주연 입장은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. 사실 저는 오늘 제 노래 싱글 노래도 새로 나온 날이고 정신이 없었지만 거절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. 제가 거절할 거리가 없더라고요. 다른 사람이었으면 거절을 해줄 수도 있는데 제가 원래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다른 사람의 노래를 부르는 게 어떻게 없는 일이라서 좀 떨려가지고 좀 떨려가지고 침묵에서 나는 노래를 준비했습니다. 한번 해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저는 오늘의 노래 저의 노래 걸어 들어가는 길 거기 적힌 걸음걸이와 그 박자와 빛깔을 입으려는 일 길고 하얀 침묵을 지나 다시 숲속으로 허공에 새긴 가지들 속으로 그 박자와 빛깔을 입으려는 일 그 박자와 빛깔을 입으려는 일 길고 하얀 침묵을 지나 다시 숲속으로 허공에 새긴 가지들 속으로 그 박자와 빛깔을 입으려는 일